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아주 창궐하는 그런 요즘 여기 백퇴된에 온 것이 어디 잘한 걸까요? 겁대가리가 없는 짓을 한 것일까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공기는 어디나 다 통합니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자유로울 때는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이곳 백퇴된 피골계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2020년 작년에 발표된 유럽 매드 아카이브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계속 답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찾고 있지만 지금 제1번으로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을 하나는 누가 도대체 코로나에 잘 안 죽을까? 처음에는 노약자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더 많이 죽어요 운동선수면 괜찮은가? 아니 5일 만에 죽은 그 유명한 운동선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발표된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도 잘 안 되고 걸렸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2020년도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이 30도 안 돼요 좀 결핍됐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여기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아주 분명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어주기만 한다고 하면 같은 조건에서 얼마든지 이 코로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비타민 D는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햇볕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볕을 받기에 가장 좋은 이 계절에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피골계곡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선택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역세포 교향악단의 명치휘자 비타민 D의 놀라운 치유 효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 중에서 때로는 적군이 등장했을 때 아주 파괴력 있는 펀치를 날리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참아야 될 때는 참을 수 있도록 인내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조절을 해줍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군인이 너무 강하고 어떤 한 파트의 군인은 너무 약하면 어디라도 한 군데 뚫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알고 보니 그 모든 면역세포가 전방위적으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할 수 있도록 마치 교양악단의 지휘자처럼 누구는 너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되겠다 격려해서 힘을 주고 너 너무 세 조화가 깨져 조금 줄여야 된다 이것을 해주는 총 지휘자가 비타민 D라고 하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자가 면역질환, 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만들어주기만 한다고 하면 그 질병들, 이 속에 있는 면역세포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지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수많은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비타민 D입니다 1922년도부터 쭉 통계가 몇 편이나 발표됐는지 여기 펀메드에 발표된 것을 제가 뽑아보니까 뭐 그냥 그 해가 그 해 쭉 지나오다가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 비타민 D가 얼마나 놀라운 치료제인지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5,649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또 2021년 현재 아직 중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3,383건 이렇게 비타민 D에 대한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여기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전에는 비타민 D 그러면 뼈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그냥 비타민으로 알고 있는데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냥 비타민이라고 불러서 비타민이지 거의 홀몬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여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D 과연 내 몸 속에는 얼마나 있을까 혹시 비타민 D 검사해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별 상관이 없는데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비타민 D 수치만큼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지성대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19에 두 부부가 걸렸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저 카톡 보고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냥 감기 걸린 것 그 정도 있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도 똑똑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 사람들이 햇볕을 많이 봅니까 그랬더니 많이 본대요 햇볕을 많이 봐서 그렇다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강의를 들으면 올 여름이 얼마나 소중한 여름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D 수치는 병원에 가면 다른 바틀에다가 피를 담아요 그냥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중에 하나 검사할 수는 없어요 따로 한 병을 담아야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보다도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을 사람이에요 심각한 면역계통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암환자들은 대부분 12아인 경우가 많아요 또 20에서 14이면 결핍이라고 그러고 20에서 30이면 좀 모질한다고 그러고 30이 넘으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암이나 여러 가지 면역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60 이상 올려주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들이지 않고 햇변만 조금 받으면 금세 만들어지고 이 비타민 D는 또 지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지면 그냥 비타민 C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방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전의 어른들은 어떻게 논문을 안 썼는데도 그걸 알았는지 몰라요 손자가 여름에 햇볕 보면서 얼굴을 새카맣게 그슬리면 그 해 겨울 뭐가 안 걸린다고 그래요? 감기에 안 걸린다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코로나가 들어와도 감기보다도 간단하게 증상도 없이 그냥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햇볕을 좀 받고는 싶은데 요즘 어디 받을 만한 데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 옆에서 벌거벗고 일광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짱 꽝입니다 이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데 유리창을 닫아놓고 햇볕을 받으면 자외선은 95%가 차단이 돼요 옆집 아저씨 눈욕이만 시켜준 거예요 이걸 그런데 배웠어도 어디 가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책에 보면 기꺼리와 팔하고 다리 정도 일광욕하는 방법밖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할 데가 없어 제가 요양원을 여러 군데를 만들어봤지만 일광욕장을 만들지 못했어요 제가 여수병원 만들 때 기대를 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 병원을 만들었으니까 옥상에다 하면 되겠다 저기를 반절 딱 나눠서 남자 일광욕장 여자 일광욕장 그러다가 어느 날 뒤에 봉화산 올라갔더니 권하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골계곡 오기를 잘했다고 그러느냐 올라가 보면 쫙 등산로를 타고 가다가 계곡으로 내려가서 몇 발짝 아래위로 좀 올라가 보면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장소가 있어요 저도 제 장소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냥 벌거벗고 풍덩 들어갔다 나와도 되고 그냥 누워 있어도 되고 그런데 팔다리 그 면적만 가지고 비타민 D 만드는 거 하고 전신 앞판 뒤판 뒤집어가면서 비타민 D 만드는 거라고는 이게 수준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 강의를 들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비타민 D 정도는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비타민 D 이 UVA는 여기 피부암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검은 버섯도 만들고 그러는데 UVB가 바로 이 비타민 D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UVA는 다 걸러주고 UVB만 가지고 일광욕을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기계를 비싸게 사가지고 한 번 돌려봤더니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다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느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굳이 그냥 저 산에 가서라도 일광욕을 하려고 열심을 내는데 수치를 알기 전에는 절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20대 비타민 D, 특별히 젊은이들은 미백크림 바르지, 선크림 바르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처럼 비타민 D가 결핍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86%가 결핍 환자이고 여자들은 왜 더 많을까요? 예쁜과 바꾼 거야, 생명은 93%가 결핍되어 있어요 특별히 갈수록 이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2009년에 비해서 2013년도는 9배 이상의 비타민 D 결핍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가 문제냐 일단은 면역력이 약해요 모든 면역력을 총 짐도 지휘하는 홀몬이 바로 비타민 D인데 얘가 부족하면은 일단은 호시탐탐 노리는 암세포를 찾아서 적절하게 급소를 공격해서 암세포까지 잡아먹는 이 싸움이 질이 멸멸하게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비타민 D를 정상 이상 높여주면은 그 암이 줄어든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성분들은 이 유방암 환자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전체 유방암으로 보면은 27%가 비타민 D 부족하면 유방암이 더 많이 걸려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홀몬성 유방암으로 제한을 해서 살펴보면은 45%가 더 많이 걸립니다 한국 여성들 지금 유방암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미백크림 너무 바르지 말고 아니 얼굴은 하얗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향소를 찾아서 나머지 부분에 평상시 햇볕을 보지 못한 분들에게 햇볕을 좀 선물하면서 비타민 D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예방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적어놓고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들이 걸릴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쪽저쪽 문헌을 다 찾아보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요병도 걸린다 요병도 걸린다 하고 발표된 것을 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호흡기계통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 독감, 편도선염, 비염 이런 거 잘 걸릴 것이고 또 중이염,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결액, 폐기종, 만성폐색성, 폐질환 폐쪽의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독소가 들어오면은 그냥 염증 생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분비 대사가 잘 안 돼요 특별히 이 밥을 먹으면 소화시켜서 그 에너지를 다 쓰면 되는데 이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고 힘은 없고 그 칼로리가 그냥 아랫배에 지방으로 쌓여지는 비만이 오게 되고 또 만성기관지염,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남성홀몬 감소, 조수가 비만 즉 이 홀몬 계통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비타민 D 혼자 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비타민들을 조절을 해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순환기 계통 질병이 찾아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때에 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심부전, 빈혈 비타민 D하고 혈관 질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햇볕을 받으면 자외선이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을 받아 비타민 D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내 몸속에 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일까요?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이 청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기 계통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올여름을 잘 지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간에 문제가 생겨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왜? 비타민 D를 우리가 먹으면 이 비타민 D를 주로 어디에다 저장을 해놓느냐 간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얘가 꺼내서 활성화를 시켜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할 때에 비타민 D하고 이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 간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약해져요 지방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사가 잘 안 되니까 지방이 간에 너무 많이 쌓여서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또 바이러스성 간염 기름기가 끼니까 간 기능이 약해져요 바이러스 들어와도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또 자가 면역성 간염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진행되면 간 경화증 마지막에는 면역력이 약하면서 찾아오는 간암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간이 나빠지면 이 적혈과 죽은 시체 빌리루빈을 딱 지방산으로 이 담즙산으로 바꿔주는 곳이 간인데 간이 나빠지면 빌리루빈을 담즙산으로 못 바꿔주겠죠 그러면 그냥 빌리루빈이 많이 피 속에 떠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빌리루빈 색이 무슨 색입니까? 누런 색이에요 그래서 이 피 속에서만 누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피부에까지 누런 색이 보이는 황달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간실란 환자들이 햇볕을 바라보면 빌리루빈이 수치가 줄어들어요 간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생아 황달 어린아이들은 황달기가 좀 있는 편이죠 그런데 예전에 똑같은 아이들이 저쪽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가에 누워있는 아이들은 금방 황달이 났는 거예요 센스 있는 간호사가 그때 의학 교과서에는 없을 때니까 황달이 심한 아이를 바꿔치기를 해봤어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가로 딱 눕혔더니 금방 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해서 아 황달 치료에는 햇볕이 좋다 바로 그 자외선이 빌리루인을 파괴시켜주고 줄여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이거 하나는 알고 있었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비타민 D가 비타민 D가 칼슘을 뼛 속에 가서 달라붙도록 도와준다는 것 하나를 예전에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골다공증, 골연화증, 또 골절 또 근육이 허약하고 넘어졌다면 부러지고 또 허리뼈가 약하니까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요통이 찾아오기 쉽고 골관절염, 섬유근육통 이런 골근격계계통 질병도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임신성 질환이 증가가 돼요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조화롭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져요 햇볕을 좀 봐야 돼요 전자간증, 임신성 당뇨병, 출산화 성장기 장애, 출산 통증이 햇볕을 보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인공수정을 했을 때의 임신 성공률이 비타민 D를 높여주면 증가된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암과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김진수 선생님처럼 새카맣게 태우는 게 답입니다 암 환자들은 허여멀고 나면 안 돼요 새카맣게 태워야 돼 얼굴 뭐 이거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력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고 또 암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더 효과적이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수술을 했을 때도 더 빨리 치료된다라고 나오고 방사선 치료 때도 효과가 있다 여러 논문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학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병이 자가 면역 계통의 질병인데 자가 면역 계통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햇볕과 함께 비타민 D를 높여주면 놀라운 효능들이 있다라고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류머티스 관절염, 천식, 아토피, 건선, 함포진, 알러지, 비염, 크론시병, 괴양성 대장염 또 이령 당뇨 이령 당뇨에 대한 연구도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또 신경 계통의 질병에도 영향이 있어요 자폐증, 우울증, 자살, 치매증, 알츠하이머병 정신분열증, 광증, 파킨스C병, 간질, 노인불면증 우울증은 자외선 받으면 세로토닌 만들어져서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또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불면증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또 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눈은 뭐 보라고 만들어진 것일까요? 빛 보라고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눈 멀쩡해도 깜깜한 곳에서 몇 년 살면 눈 다 망가집니다 필요 없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볕을 적당히 보게 될 때에 비타민 D가 막막질환, 황반면성, 백내장, 농내장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장질환, 소화기 계통의 질병들 이런 것들과 비타민 D도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해서 혼자 책을 보고 연구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름이 복잡해요 비타민 D가 종류가 좀 달라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비타민 D가 우리 몸 속에 생성되는 경로는 첫 번째 먹는 거죠 비타민 D를 먹는 건데 누가 비타민 D를 갖고 있을까요? 햇볕 받는 친구가 만든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버섯도 햇볕에다 말리면 개 식물 속에도 세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처럼 개도 비타민 D를 만들어요 비타민 D2를 만듭니다 또 어떤 동물도 만들어요 비타민 D3를 만들어요 나도 만들어요 햇볕을 받으면 콜레스테롤 제로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남들이 만들어준 걸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타민을 총칭해서 우리는 비타민 D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일단 소화 흡수시켜서 저장창고 간으로 가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아랫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는데 간에다가 저장을 해놓은 비타민 D만 우리가 써먹을 수 있지 아랫배에다가 저장된 건 들어와서 그냥 수고만 하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간에서 있다가 책에 보면 25 OH 비타민 D 좀 이름이 길잖아요 이런 비타민으로 중간 활성화가 돼요 이건 뭐냐면 비타민 D가 쭉 화학구조식을 보면 탄소, 탄소, 탄소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25번째 탄소 부위에 OH가 하나 달라붙어 있는 비타민 D다 저장됐던 상태에서 조금 중간 활성화시킨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된 이 비타민이 피를 타고 돕니다 돌다가 우리 몸에 세포 세포마다 비타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는 신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발견한 것입니다 신장으로 들어가면 그 비타민이 아까 25번째 탄소에 OH가 붙어 있었는데 첫 번째 탄소에 하나가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1, 25, OH 달라붙은 얘가 2개니까 2자 써주고 비타민 D 이렇게 책에는 써 있어요 얘는 활성화된 비타민입니다 얘가 세포 속에 들어가서 한가운데 유전자를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신장에서 조절하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면역세포 속에 들어가서 얘가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면역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얘가 딱 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얘가 적절하게 이 주인 양반을 가장 건강하게 어떤 건 더 강하게 해 줄 건 강하게 하라고 그러고 조금 약하게 할 건 약하게 해 주면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쓰고 나면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1번, 24번, 25번 OH 비타민인데 얘는 이제 폐기처분합니다 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비타민을 열심히 먹었지만 너무 지방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데 저장을 해놨다가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폐기처분을 해요 왜? 얘들이 다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비타민 D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 그런데 얘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의 비타민 D예요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장창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간으로 들어가서 저장이 돼요 물론 표고버섯이나 이렇게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돼서 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저쪽 면역세포가 좀 활성화된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서 효소의 도움으로 1단계 처리가 됩니다 저장창고에서 꺼냈으면 먼지라도 좀 털어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아까 본 상태에 25번째 탄소의 OH를 하나 딱 붙여서 스티커를 붙여준 거예요 얘를 어디로 좀 가라 하고 스티커를 붙여줘서 중간 활성화된 상태로 바꿔주고 이게 옛날에 알기로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것만 알았어요 신장으로 들어가면 신장에서 효소의 도움으로 얘가 완전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된 1번, 25번의 OH가 붙은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되고 얘가 이제 칼슘을 뼈에 가서 달라붙도록도 해주고 흡수가 되도록도 해주고 혈압도 조절해주고 혈당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혈압 환자, 혈당 환자들은 비타민 D가 좀 높아지게 해주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옛날 의학에서 발견한 사실이고 한 2010년도부터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온 이유는 이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신장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거의 모든 세포에 수용체가 다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이 중간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이제 면역세포로 들어가요 그러면 얘가 활성화된 비타민 D로 깨어나가지고 그 세포의 한가운데 유전자에 들어가서 유전자 차원으로 가장 적절하게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고 힘센 사람도 있고 몸은 약하지만 질의학과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해주는 사람 하나가 없으면 맨날 치고 갖고 싸움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타민 D가 그 중요한 일을 가장 한가운데 유전자 속에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세포에 들어가면 유방세포 유전자에 들어가서 암이 걸리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기도 할 것이고 대장, 고한, 면역세포 그래서 이 큰 것이 하나 발견되고 나서 각 학자들보다 이제 그냥 누가 뼈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나는 신장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나는 농내장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냥 분야만 바뀌면 논문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루프스도 한번 연구해봐야지 면역하고 한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비타민 D가 수치가 높아지면 루프스가 놀랍게 치료가 되는 것이고 루프스는 적도 지방에는 별로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쪽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많이 걸려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햇볕이 적어 저쪽 알라스카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걸린다 이렇게 계속 논문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차원에서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요약을 해보면 비타민 D는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291개의 유전자를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 그 하는 일들이 얼마나 다양할지 몰라요 면역계, 신경계, 골몬계, 대사계, 골격계 거의 모든 분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 지속화 작용을 하는데 특별히 중환자실의 말기 환자들에게 비타민 D를 높여주면 그냥 안 한 사람보다도 수명이 확실히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혈중,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해줘요 이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돌멩이가 되고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조절이에요 또 혈중, 세포의 인도 조절을 해주어서 생명 유지를 도와주고 특별히 뼈를 만들어주는 데도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논문 속에 있는 그림 하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보면 하도 많아서 한 장의 그림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느냐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면역이 있고 후천면역이 있는데 선천면역을 보면 비타민 D가 여기 간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것 같아 해서 중간 활성화 형태로 이제 피 속으로 분비되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를 타고 돌다 보니 여기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군인을 만났어요 또 단핵구라고 하는 저 최전선의 소총부대를 만났어요 그러면 비타민 D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 면역세포도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 거기를 딱 눌러주면 그 단핵구 대식세포가 그 비타민 D를 그 속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로 바꿔주는 거예요 효소의 도움으로 그러면 드디어 1번과 25번의 OH가 붙어있는 아주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쫓아다녀 보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은요 이 비타민 D,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를 죽입니다 병원균을 죽여요 곰팡이를 죽여요 직접적으로 그런 쪽의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서 T임파구 많이 들어보셨죠 T임파구가 헬퍼 T임파구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갈수록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 넘버 1TH 헬퍼 T임파구 2T임파구 17번 헬퍼 T임파구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TH1번 T임파구하고 17번 T임파구는 계속 공격하는 소대장입니다 막 무조건 진군해라 무기를 쏴라 이런 소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너무 많으면 적군도 죽일진 모르지만 저 파주에 있는 동네 주민도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얘가 너무 센 거예요 그중에서도 17번 헬퍼 T임파구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 이게 많아요 그런데 이 깨어난 비타민 D가 여기 보니까 그 소대장들을 눌러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조금 힘 좀 빼라 그래서 이 대식세포가 이 TH17 이 소대장이 대식세포한테 그냥 보는 대로 다 사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중간에서 억눌러주는 거예요 억눌러서 그 신호가 약하게 가게 만들어주고 또 이제 T임파구 중에서도 살의 T임파구가 있는데 얘한테도 그냥 무조건 보면 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이것도 신호를 자꾸 차단시켜줘요 그리고 또 네이처럴 이 킬러 T세포에게도 이 소대장이 그냥 지금은 누구든지 걸어다니면 다 쏴 밤에 돌아다니면 다 쏴 그랬는데 이것도 자꾸 억눌러는 일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망가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아픈 자가 면역 질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일을 하고 그런데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지금 피부 쪽에서 이 공격을 받으면 아토피가 있고 건선이 있을 텐데 이 비타민 D를 높여주면 이게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후천면역 쪽에도 관여를 하는데 수지상세포 손이 길어요 모양을 보면 그래서 계속 피를 타고 돌다가 이상한 놈만 나오면 딱 잡아가지고 잡아먹어 분해를 시켜 그리고 그 병원균의 단백질 조각 하나를 자기 대문 앞에 딱 선반에다가 올려놓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CD4T임파구라고 하는 소대장이 순찰을 딱 돌면서 그 집 우편암마다 어떤 단백질이 들어있는지를 수거해가요 어? 코로나19가 아니네 델타가 들어왔네 이것도 저것도 이름 자꾸 붙을 거예요 그 단백질을 이 CD4T임파구가 가지고 가면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밑에 이 TH 넘버원 이 소대장들한테 막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놈만 보이면 다 죽여라 이건 이제 면역이 나중에 생긴 것이니까 후천성 면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는데 이 비타민 D가 수지상세포에서도 딱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이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수지상세포가 병원균 잡아먹고 CD4T임파구 소대장한테 이렇게 생긴 병원균 들어왔습니다 보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보고하는 루트를 눌러버려요 억제시켜서 총알을 쏘는 쪽 루트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일도 해주고 그리고 그 비타민 D가 활동을 잘 하기만 하면 이 공격을 하는 TH 넘버 1이나 세븐틴을 세븐틴으로 많이 발달되지 못하게 하고 원래 T임파구는 처음에는 다 똑같은 T임파구예요 어디로 갈 것인지가 달라지는데 이 비타민 D가 많아지면 공격하는 소대장은 좀 줄여주고 좀 이렇게 조율해주고 억눌러주는 TH 넘버 2 세포와 그 다음에 조절해주는 T-Regulated T임파구 소대장을 더 많이 파견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심하면 이 비타민 D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이미 전투보대 소대장으로 나갔는데도 얘 불러들여가지고 조절 T임파구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너 싸우는 데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해주는 소대장으로 가라 이렇게 한두 종류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햇볕을 받고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내 몸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 면역세포들이 무기를 쏟아붓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그 건강해 보이는 청년이 이 T임파구가 공격만 극도로 과도하게 하면서 사이트코롬 면역세포 폭풍 폭풍 사건에 의해서 5일 만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받고 비타민 D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조절해주는 면역세포들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햇볕을 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올여름을 잘 보내주시면 겨울까지는 넉넉히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타민 D와 이 면역기능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들을 논문으로 찾아서 쭉 읽어보니까 진짜 비타민 D는 전체 면역세포들을 총 이렇게 진부지휘하는 교양학의 총지휘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이름은 제가 붙였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요사를 해야 좀 설명이 되지 어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만 좀 보면요 아까 CD4T 세포라고 했죠 나이브 T 세포 이게 골수에서 만들어졌을 때 아주 원초적인 T임파구입니다 어떤 청년이 딱 논산훈련소를 들어가면 다 청년입니다 얘가 포병부대가 될지 소총부대가 될지는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요 T임파구가 나이브 원초적인 T임파구가 이제 공격하는 소대장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조용히 해라 조금 참아라 이런 쪽으로 2T임파구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조절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세포들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 비율이 깨지면 다 질병인데 누가 조절해 주는지 몰랐었는데 이게 햇볕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쪽으로는 TH17 모든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TH17 T임파구가 너무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니까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햇볕을 받아서 잘 활성화가 되면 TH17은 눌러줘요 너무 많이 생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소대장은 자꾸 짓 눌러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TH17이 공격을 덜 하니까 내 몸에 염증이 줄어들겠죠 아토피가 팍 주는 거예요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스테로이드만 바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약을 싹 끊고도 염증이 없어지는 이유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 T-regulated 얘는 이름 자체가 조절 T임파구예요 아예 그냥 싸우면 안 해 조절만 해줘 너 너무 세다 너는 조금 더 해라 이런 T임파구는 이 면역세포가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가 나설 때다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여러 T임파구들의 공격을 좀 이렇게 눌러주면서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면서 생긴 자가 면역 질환들이 억제되고 치료되는데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약으로 스테로이드니 뭐니 먹여도 안 되니까 지금 의학은 이런 자가 면역 계통에 대해서 비타민 D가 답이다 햇볕이 답이다 지금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햇볕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강의 듣고 들어가서 막 12시에 2시간 벌거벗고 있으면 오늘쯤에 잠 못 자요 막 그냥 물집 생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오귀스트 롤리에 박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광요법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해줘야 돼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귀스트 롤리에 박사는 일광요법으로 폐결에 구두병 천연도 뭐 수많은 질병들을 1900년대에 치료해서 천 개 이상 병원을 운영했었던 역사적으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가르쳐준 것은요 피부가 아주 예민한 사람도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피부가 좀 강한 사람은 이 원리를 가지고 조금 빨리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첫 번째 날은 발목만 딱 걷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5분만 쪼여 햇볕을 아무리 피부가 약해도 이 정도는 문제가 없겠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어제처럼 발목만 걷어붙이고 5분 5분이 지난 다음에 무릎까지 걷어붙이고 추가적으로 5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은 발목만 내놓고 5분 무릎까지 걷어내놓고 그 다음 5분 그 다음에 허벅지까지 내놓고 추가적으로 5분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적응 기간을 줘라 그러면 아무리 피부가 약해도 물집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앞판, 뒷판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일 많은 햇볕을 볼 수 있는 피부 면적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앞, 배와 등, 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팔다리만 내놓고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히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20분 정도만 해줘도 넉넉하다 그러고 그리고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한 1시간까지 높여줘도 되는데 한낮에 여름에는 12시 햇볕은 너무 뜨거워요 10시는 한 9, 3시 정도가 좋고 여름이 아닌 때는 한낮에도 조금 약하겠죠 그렇게 이 시간을 좀 조절을 해주셔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적응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양 하나면 다 끝나겠구나 태양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태양만 그렇게 맹신하면 우상순배자가 되는 거예요 태양까지 바라보지 마시고 태양을 만들어 주신 분까지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태양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이 백투에 대해서는 선샤인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잘못하면 사망의 광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저잉 더 선샤인 햇볕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즐길 수 있을 정도까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태양만 바라보지 마시고 태양을 만들어 주신 분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어떤 물질로 치료하려고 하면 치료가 안 돼요 그 에너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분별력 조절력을 회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육적인 태양뿐만 아니라 영적인 태양까지 꼭 바라보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면역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것인데 이 면역 세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세포들이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최고의 치료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 태어난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그냥 쓰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데 몇 분만 있으면 외양간 여기저기 그냥 막 뛰어다녀요 얼마나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신기한지 여러분들 그렇게 치료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치료의 광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태양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그 태양까지 만들어주신 의로운 태양이 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바라보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금세 뛰어나갈 정도로 치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먹도록 되어 있을까?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모든 답이 있는데 그 분별력을 활용하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셔서 이 땅에서도 100세 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고 그리고 조금 더 영원한 생명까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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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